아프리카TV에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여캠 BJ가 남친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여캠 BJ는 BJ 이유란으로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죠 전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로 주로 게임 방송을 하며 코스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프리카TV 여캠 이유란이 2021년 3월 올렸던 고민형 사진을 분석했다는 글이 올라왔죠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올라온 고민형 사진을 보면 유리에 실루엣이 비친다라며 남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사진과 다르다고 주장한 A씨는 유리에 비친 이유란 위에 남친이 보인다라고 주장했죠 그 형태를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스크의 위치까지 짚어내며 이 여캠이 남친과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진이 올라온 시기에 휴방을 했던 남자 스트리머까지 언급하며 연애 의혹을 제기했죠 가장 크게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자 스트리머는 BJ 꿀탱탱인데요 BJ 꿀탱탱은 아프리카TV에서 종합게임 BJ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 BJ 꿀탱탱은 BJ 임선비와 만나던 사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해당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BJ 꿀탱탱과 BJ 이유란은 지난 2020년부터 사귀는 사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두 사람의 휴방 날짜가 지속적으로 겹친 게 증거였죠 또 BJ 이유란이 SNS에 올린 사진 속 유리창에 남자 실루엣의 헤어스타일과 체형 등이 BJ 꿀탱탱과 같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둘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편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황당한 주장이다, 근거가 빈약하다, 여캠이 덕후들을 보면 진절머리 치는 게 이해가 된다 이 정도면 여캠도 무서워할 듯, 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